지난 GV에서 사실은 유준열 군이 쓴 표현인데요. 그 표현을 제가 표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영화입니다라는 소개를 했어요. 그런데 저도 그런 표현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는 누군가에게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영화의 정보를 다 얘기하면 무언가 김이 빠지고 그렇다고 영화를 표현하기에는 뭔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도 하거든요. 그랬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영화고 돌아갔을 때 내일 아침에 오늘 한 장면 또 오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영화이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 기억이 우리한테는 기쁨일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